가로수길 디자인 노워크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돈을 구입했습니다 이유로를 먹을 수 있을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각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가면 그냥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가서 먹었음 이 시각에 서서는 모든 것이 더 좋았습니다 이 시각에 서서는 해산물을 얻습니다 아, 천천히 봐야겠다 천천히 봐야겠다 아, 진짜 같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엽다 재밌다 천천히 보자 바로 갑니다